네 안녕하세요 창아입니다 네 2022년도 설날이 이렇게 또 찾아왔네요 우리 별아랑 어떻게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?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울 수 있도록 만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안부 연락을 하며 명절의 따뜻함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민연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호랑이의 기운을 팍팍 받으시면서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